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ATM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TM에 관한 표현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표현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ATM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라는 뜻이야.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보면 ATM stand for automated teller machine.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ATM stand for automated teller machine이 되겠습니다.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나다도 미국처럼 세이빙 아카운트 그리고 체킹 아카운트가 따로 있습니다. 세이빙 아카운트는 저축을 위한 계좌인데요.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른 기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이자가 지급됩니다. 그 다음으로 체킹 아카운트는 결제를 위한 계좌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체크카드를 쓰면 입출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. 체킹 아카운트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체킹 아카운트 경우에는 보통 이자가 없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.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체크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빗 카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막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ATM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